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대박나는 법 쉽게 말하면 대박나는 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크게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서론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궁합적인 질문과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명이라는 건요 타고난 명이에요 사주 팔자를 의미합니다 고정적인 부분이죠 절대 변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운의 동향은요 유동적입니다 거지가 부자되고요 부자가 거지 되는 건요 타고난 명으로 논할 수가 있나요 부자 사주다 거지 사주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그 사람 거짓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운의 동향에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언제 좋았고 언제 나빴고를 가지고 논하는 부분이죠 다시 말해서 명리학은 시간의 악문입니다 올해 좋았다고 내년에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사주를 볼 필요가 없죠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통상 운칠기삼이라는 것도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겠죠 첫째 운의 흐름은 거스를 수도 있고요 거스르면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물이라는 건요 엄청 현명합니다 수라는 게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현명한 상징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데요 이것을 자기가 타고 내려가면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흘러갑니다 그럼 엄청 편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데 그것을 사람이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엄청 힘들겠죠 이것을 운에다가 비유해서 표현하면은 가장 해석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반대로 운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두 번째입니다 노력의 여화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30%라고 표현하지만 기본적인 노력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드러난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내가 국가고시라든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안 한 사람과 있을까요 네 노력은 다 하죠 하지만 운이 따라줬을 때 무언가 결과가 더 명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한 사실이죠 100%가 되진 않죠 노력했는데도 운이 없어서 실패하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시험 합격운에 대해서도 많은 상담을 해요 그렇지만 100은 아니다 반대로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요 혹은 노력을 덜 했어요 왜? 올해 운이 좋다는 얘기를 들으니 방심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좌지우지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이해하시면은 해석하는데 더욱 전문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대박나는 부분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명단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유리한 지역 유리한 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지역에서 어려운 부분을 겪었어요 그랬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니 그 부분에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폭망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유리한 지역이라든지 유리한 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명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풍수지리적인 부분에서 20년마다 지운이 변경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략적으로 봤을 때 좋은 자리 좋은 명당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왕기를 찾는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운의 나를 도와주는 부분이라면은 더욱 대성화인데 유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운의 동향에서 유리한 지역 불리한 지역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집의 위치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여금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 혹은 가장이 고통스러운 부분 또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풍수 인테리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위치랑 내 방 위치라든지 내 문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충하는 구조가 되는 집이 있고요 아닌 구조가 있는데 이게 상충하면은 흔히 문충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가장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풍수지리적인 부분에서도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은 세세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건 다음에 강의로 내 방이라든지 내 방이라든지 거실이라든지 현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대박나는 법 두 번째 적성입니다 사람이요 유리한 기술도 있을 거고요 불리한 기술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요 제가 사주 명리로 이런 부분으로 상담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업에 대해서 엄청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먹고 살게 해주고요 저를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변 사람한테 권유도 해요 종종 가족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내가 같이 하지 않을래? 내가 한다 그러면 이렇게 무료로 알려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유리한 직업이 있겠죠 근데 제가 유리한 직업이랑 그 사람 유리한 직업이 똑같진 않아요 네 그런 부분 일주론에서도 직업에 대한 키워드가 다 다양하죠 다르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두 가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예시고요 두 번째 예시는 뭐냐면은 자신이 유리한 직업을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풍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내가 이곳에서 많이 벌었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금전적으로 손재 재물 손실이 일어났잖아요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가 사주인데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만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사업을 했던 부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크게 성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반대로요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주도 있겠죠 직장 생활 사주인데 사업을 하면서 금전적인 손실을 계속 일어나니 반대로 빚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장인 사주인데 사업을 한다거나 사업가 사주인데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반대로 간다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물을 거스르는 것처럼 힘들고 돈도 안 되고 일 소요일도 안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식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요 반대로 직장 생활을 했던 과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족을 못했던 부분 또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질문자 분들 혹은 구독자 분들이 자신의 적성에 안 맞는다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업종을 바꿔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사주를 보고 좀 더 나한테 맞는 직업을 찾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적성에 안 맞는 부분을 한다면은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리고 유리한 부분인지 불리한 부분인지 에 대한 설명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장명입니다 장명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름이죠 이름이 좋은가 나쁜가 이런 부분을 논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종종 사주를 이야기하다가 장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음향 오행론으로 봤을 때 이름을 해석하는 부분이나 사주를 해석하는 부분이나 원리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사주를 보는 법을 알아야지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불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생아 장명 성인 개명 상호명 조차도 전문가한테 의뢰해야 될 부분이에요 종종 상담을 하다보면요 이름의 길흉을 판단해주면서 장명 이름을 지어주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 장명하셔서 개명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만큼요 이름이 중요하고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에요 운의 동향은 유동적이지만 좋은 이름은 항상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성명한 글 구조적인 부분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배우자를 극하거나 자식을 극하는 이름도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셀프로 장명하다가 더 고생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름을 자기가 셀프로 지어서 저한테 상담을 하다가 슬쩍 던졌는데 제가 이거 본인이 지으신 이름이에요 혹은 어디 가서 무료로 작명 받으셨나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렇게 답변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랬을 때 티가 납니다 구조적인 부분까지 세세하게 해석이 되는지 안되는 데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게 작명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크게 성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거의 필수적이다 이렇게 논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대박나는 법 네 번째 색입니다 컬러 좋은 옷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좋은 차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가 이 색이 좋습니다 그럼 웃어요 근데 저는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종종 웃습니다 왜냐면 무겁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보통 검은색 흰색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면 남자들은 대체로 검은색 흰색이 유리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빨간색이 유리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양기가 강한 사람은요 검은색 흰색이 필요하겠죠 반대로 음기가 강한 사람은 검은색 흰색이 금과 수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오행을 볼 때 유리한 색이 존재합니다 모카토 금수를 가지고 본다면 청색이라든지 적색이라든지 황색이라든지 백색이라든지 흑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장명에서 유리한 오행이 들어가듯이 옷이나 속옷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나 옷을 직업특성상 고정적인 옷을 입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속옷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젊은 분들이 크게 다치는 차량 사고 역시 차량의 색이 좋다면은 위험이 더라고요 반대로 위험이 많다면은 조금은 어렵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사고수가 많이 나는 차들도 종종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차가 안 맞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의 장명이랑 혹은 반대로 내가 옷을 살 때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런 부분도 참작할 수 있죠 반대로 중요한 모임이라든지 중요한 시험날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수적이죠 실제로 누구한테 사고가 계속 나는 차도 있고요 누구한테는 사고가 안 나는 차도 있습니다 운전자의 경력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말 그대로 운이 없었다고 볼 수 있죠 특히나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와서 박을 수도 있어요 사고라는 게 운전을 잘한다고 안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나를 보완해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좋은 색이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역시 수비적인 부분 필요한 오행이 숫자로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성공한 데 있어서 중요한 기술이라든지 소중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숨기고요 안 알려줍니다 그런데요 남들이 권유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들이 이게 좋다거나 이거를 해라든지 이거를 추천한다든지 홍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라고 특정하진 않을게요 근데 권유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한테 이득이 있나 없나만 생각하면은 엄청 심플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요 우리가 대박을 나지는 않더라도 무조건 대박이 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손실을 막을 수는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한번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상도 누군가가 저한테 대박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 이해하시면은 오늘도 조금은 무언가를 얻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